아씨 스페이스 막 거리 실화냐 이게 내가 봤을 때 운영자가 저 엠비스카 보호막 넣어놓은게 너네 이동기 좋네 짧으니까 좀 보호막으로 생존해라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거 보호막을 킬 수가 없어 엘레기안의 손길 활성화 중에 적의 공격에 피격되면 50% 확률로 아덴이 차인데 그렇다고 일부러 가서 쳐맞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몰아치기는 확실히 좋은데 그 몰아치는 텀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걸 좀 어떻게 쇼브를 봐야 되는데 그걸 유물 장비로 쇼브를 봐야 돼 초월 소서리스 진짜 개우바일 것 같긴 한데 비아키스의 욕망이 지쳐지고 있는데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빛의 구슬을 소환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비아키스의 욕망을 지켜내겠는가 비아키스의 욕망을 지켜내겠는가 비아키스의 욕망이 지켜지고 있는데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빛의 구슬을 소환해 보았습니다 비아키스의 욕망은 지켜내서 야 근데 내가 봤을때 아덴이 너무 잘 차도 걔 15피일거 같긴함 그러지 않아? 님들 눈에 보이는 데미지가 2천만 3천 4백만이잖아 저거 무시 못해요 중간에 몇십만씩 뜨잖아 아 근데 악몽을 가기에는 뭔가 좀 어우야 저쪽 아프겠는데? 나이스 아덴이 치우자 그러니까 지금 만화가 그렇게 안모자라 아 근데 솔직히 환류는 마나가 존내모작일것같은데 아니 근데 지배를 가면 각인을 하나 빼야되 그게 존낙 타격이 커요 정단을 빼면 치명이 밀려버리고 그렇다고 딜각인을 빼자니 그 딜런데 아닌가 뭐 어쩌지 아 저기 누나 일어나면 지져요 아 잠깐만 망고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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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티! 나갔지? 나갔지? 맛있게 나가줄게 나쁘지 않아요 촉수 깨는데 아덴을 써버렸네 눈물에 슬프네 야 탱당구 깜짝이야 밑에 위험한 사람 하나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? 한 명 아니야? 해줘 잡아줘 길냥이님 공대장 드립 아 나 이거 유튜브에 올릴거였는데 아 살이당했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수수비스 따로 올라갑니다 영상 아니 근데 아브레스드 사가문을 새벽 1시에 출발하면 수과 이거 오늘 깰 수 있음? 이거 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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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참으세요 반짝